네, 현대인은 저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에 대한 목마름, 성공하고 해도 계속 성공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니 그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얻기 위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목마름, 권력에 대한 목마름, 지위에 대한 목마름, 향락에 대한 목마름 때로는 스마트폰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싶은 목마름, 게임에 대한 목마름 하면 할수록 계속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현대인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향락에 대한 목마름, 죄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 성착취물을 유포화해서 물의를 일으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민이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 언론에 한 말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내가 멈출 수 없었던 이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만두려고 그만하려고 계속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목마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의 목마름에 빠져 있으면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삿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도 성공과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목마름에 가득 차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력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의장이오 또한 부자라 아멘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는 의미는 삿개오라는 뜻은 순결하라는 뜻이거든요 순결한데 그 삶의 모습은 순결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그의 이름은 순결인데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삿개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이다라고 말했어요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정부가 정해준 세금 그 세금만 다 올려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가 세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신은 자꾸자꾸 큰 부자가 되려는 사람의 모습이 세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그가 살고 있었겠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십니까? 목말라 있으니까 성공에 목말라 있으니까 물질에 목말라 있으니까 자기로 인해서 옆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피폐해짐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싶어하는 삿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말라 있는 자들이 쉽게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되면서 삿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마음 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목마름이 또 다른 목마름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삿개오의 마음 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뛰어넘을 것이 많았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다 이런 외모로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공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약했습니다 당시에 남자들의 표준 키는 160cm였습니다 160cm가 표준 키예요 여기서 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160cm가 당시 표준 키였어요 그러니 삿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의미는 145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 속에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자신의 작은 키가 열등감이 되고 아픔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중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삿개오가 지나가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삿개오 저 삿개오 삿개꾼 삿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먼저 찾아온 사람들로 인하여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삿개오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진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께 나오면 있어서 우리의 열등감이 상당히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열등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쓴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쓴뿌리가 되면 주님께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쓴뿌리 그래서 조그마한 일과 조그마한 말에 크게 반응하고 쉽게 분노하는 이 쓴뿌리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삿개오도 이 쓴뿌리가 된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지나갈 때마다 모멸감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목마름을 따라서 목마르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또 다른 목마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목마름 때문에 그가 죽게 나왔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가니까 그런 장애물이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이 있어야지 예수께 나올 수 있고 목마름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고 목마름이 있어야지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를 인하여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으면 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삿개호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목마름을 가져본 일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목마름 이것이 삿개호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자신의 장애물과 성격과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를 보려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돌무아가 나무에 위에 가만히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145cm 정도의 키를 가진 50대 어른이 체리장이잖아요 50대 됐을 거예요 50대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제가 돌무아가 나무위로 올라간다 이해가 별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삿개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마름 때문에 기꺼이 그 부끄러움을 이기며 돌무아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돌무아가 나무는 10m 정도 되는 높이 가장 많이 자라면 10m 되는 높이인데요 왜 쉽게 올라갈 수 있냐면 바닥부터 나무의 통부터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타고 쉽게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돌무아가 나무입니다 구약에다 보면 선지자가 있는데 돌무아가 나무를 재배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돌무아가 나무를 재배하다가 하나님께 부른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돌무아가 나무에 올라가서 삿개호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목마름에 있었어요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돌무아 위에 올라가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탕자처럼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나 너무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오늘 삿개호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조금 목마를 때는 세상의 목마름으로 대충대충 깨울 수 있었는데 너무 목마르니까 주님을 안 만나면 안 되겠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겠거든요 오랜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배고프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삿개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을 위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꾸 목말라 하는 거예요 물질을 목말라 하고 성공을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주님 물질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직분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던 이들이 채워지고 나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인사해 볼까요? 열심히 봉사하실 겁니다 열심히 봉사할 줄 알았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영적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부자만 되게 해 주세요 그래가 제가 부자가 되면 모든 걸 하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영적 힘이 쫙 빠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좌개감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목말름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에 대한 목말름이 있으면 끝까지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는 목말름이 있는가? 또 한 번 질문해 볼까요? 내게는 목말름이 있는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목말름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목말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말름이 있습니까? 그저 한 시간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주님에 대한 목말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삿개오에게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의 집에 유하유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딱 도착하시니까 삿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 군중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이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은 못 보고 지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며 삿개를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 세리 이놈 정신 차려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셨습니까? 아니요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따뜻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삿개오야 삿개오는요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어릴 때 외에는 부름받았지 못했습니다 왜? 죄인, 더러운 놈, 사기꾼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자랐잖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삿개오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삿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삿개오가 먼저 예수님 안 불렀어요 예수님은 삿개오를 부르셨어요 왜요? 목마른 삿개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특별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대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삿개오가 코가 찡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삿개오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삿개오가요 정말 목마름을 가진 삿개오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목말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피로를 채우시기 위하여 삿개오를 드디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삿개오는 놀란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자려고 하지 않는데 주님이 그 집에서 머물며 주무시며 그 삿개오를 품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속히 내려오라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천천히 내려오려고 합니다 왜요? 천천히 어떻게 하면 그곳에 더 높은 곳에서 머물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주님은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은 머물수록 목마름이 교만으로 바뀌어 내가 목말라 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목말라 있는데 그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머무는 그 머물음이 목마름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교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회색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설 수밖에 없는가 내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왜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가 내가 자꾸 높아지는 그 높아짐을 머물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서 미지근한 신앙 좌로도 오로도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서 열심과 교만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아 저분 열심이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열심입니다 정말 열심입니다 여기 한순간에 교만으로 간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삿개호가 주님 만난 그 열정 때문에 눈물을 팍 쏟았을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알다니 주님이 내 고통을 알다니 주님이 내 상황을 나시다니 고맙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주님은 속히 내려라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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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속히 내려라 왜요? 열정이 쉽게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품고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열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목마름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한순간의 교만함으로 미지근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마름을 가지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관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십니다 그런데요 목마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나만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영적 목마름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이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는 아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다라는 말을 삿개오가 아마 처음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삿개오가 지금까지 웃을 날이 있었을까요? 웃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저 돈 세면서 돈 세면서 저 사람이 왜 돈을 덜 냈을까? 이러면서 계속 인상 쓰면서 있을 거예요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돌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삿개오가 웃음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삿개오는 호탕하게 웃는 웃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웃는다 해도 겨우 이 정도 별로 웃을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웃음이 화나게 웃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면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편 4편 7절 말씀인데 한번 10편 4편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삿개오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영적 목마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즐거움은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마른 삿개오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교회와 또 예배 가운데 설교 역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도록 갈급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만 오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자꾸 목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보면 영적 목마름이 손에 쥐어진다면 그 목마름에 힘을 다하겠지만 그 목마름은 내면에서 나오는 목마름이에요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면의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세상의 목마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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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주일 성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목마름을 세상의 목마름을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꾸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것 여러분 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꼭 지키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목마름을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주일 성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에 경찰서에 잠시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이 안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 경찰관이 하는 말씀이 왜 성도들이 목사님을 고수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것 같냐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용어 했잖아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경찰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냐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늘 은혜라고 하면 다 알아들었는데 은혜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지 은혜가? 은혜가 뭐지? 여러분 가만히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처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딱 오잖아요 보면 은혜라는 용어를 안 가르쳐줍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다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입술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마름이 있을 때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면요 주변의 비난과 수근그림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아멘 무사람이 수근거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 삿개오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무사람들이 수근수근 숙덕숙덕 숙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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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덕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숙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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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는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도 그렇게 숙덕 거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삿개오를 보세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즐거움이 많아지고 은혜가 커지면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감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섭섭해지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섭섭 섭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목마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말라 있다 내가 세상에 목말라 있으면 자꾸 섭섭해져요 하아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내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세상에 목말라 있구나 빨리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꿔야겠구나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섭섭은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영적 목마름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을 만난 목마름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탁개오가 사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내가 좀 헌신하는데 누가 이렇쿵 저렇쿵 하면 기분 나쁘죠? 에이 그만둬 그만둬 탁개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앉지도 않아요 탁개오는 서서 서서 왜? 앉으면 마음 바뀔까 봐? 아니요 서서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물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청지기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말고 나의 물질을 나의 신앙을 나의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삭교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흐뭇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삭교가 드디어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으면 구원의 감격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감격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명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원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통하여 주신 허락하신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모든 자들은 원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할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였는데 가치를 잃어버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일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을 만난 부모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잃어버린다 주님 알지 못하여 허락이고 있는 자녀들이 원래는 영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가 원래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그냥 버려들 수 있어요 그들이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그냥 버려들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영광스러운 자녀였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마름이 커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커지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목마름이 커지면 구원의 감격이 커집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네 네, 이만 아멘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네 네, 이 아멘이라는 고백이요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철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체계, 밥, 성, 덕,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을 때는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니까 구원받은 아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너무 좋은 은혜로 와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마른 현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대인의 속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목말라 있는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있는가? 왜 목말라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는 우리의 방향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방향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데 나 혼자 이 방향을 향하여 목말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를 향하여 목말라 하고 있느냐 주님이 주신 돈과 힘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느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일들을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질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